안녕하세요 멤버십 회원님 저는 청기광입니다. 금요일 날짜 2021년 8월 13일이고 이게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추천 종목이 나갔던 거에요. 나갔던 거 보면 4월 3주차 보면 손절, 팔프, 스윙, CCS죠. 그 다음에 한국 수교를 추천해가지고 상 3방 정도 나왔고 물론 한 20% 먹고 다 팔라고 했을 거에요. 비상교육이 3% 수익 실현했는데 매도 안 했으면 더블 나왔죠. 후성이 3% 손절, 해성업체 3% 수익, 7% 수익 그 다음에 다시 또 쿠콘 7% 수익, 3% 수익 나왔고 그 다음에 3% 손절 나왔고 댓글 리딩 드린 거에요. 나노스 7% 수익, 에스테 정보 5% 수익, 나노스 7% 수익, 데드신저 1호, 급동지 구비식이죠. 13% 수익, HPO 3% 수익, 키네마스터 3% 수익인데 그 뒤에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멤버십 회원님은 쭉 나갔는데 아마 보유정복을 해드려야겠죠. 랩트는 5% 수익 실현했고 암호센스는 20% 수익 실현했고 현재 보여주신다면 들어볼게요. 제노코 8% 수익, 박설바 7% 수익, HK인호엔 12% 수익이 최근 수익이에요. 중기주가 1년간 보면 N평양간 65% 났네 그죠. 한중업이 78% 이쪽 보면 이대로만 했으면 백진 백성 맞죠. 총 22개가 나갔고 지금 현재 3개가 다 물려있다. 지금 물리는 거는 100.100%다. 그런데 수익 실현 기준은 100.100%이다. 그리고 중기주 내정무 절대 이상 안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3종 보유하고 있다. 앞전에 제가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부터 계속 멤버십 회원님 가입하시면 알겠지만 제노코가 빠져나올 때 아마 이때쯤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이때 말했을 때 이야기가 뭡니까? 제노코가 아주 좋은 회사다. 유통물량이 100만원밖에 안 된다. 즉 세력 입장에서 만주시 100만만 물량 잠가 버리면 완전 땡겨먹을 수가 있다. 박설바위가 품질주로서 초창기 땡겨먹은 것처럼 제노코도 충분히 땡겨먹을 수 있다. 근데 박설바위는 초창기 땡겨먹었던 게 무식하게 그냥 땡겨먹은 거죠. 무식하게. 제노코가 집 땡겨려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정로시쯤에서 제가 멤버십 회원들에게 다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했던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기타법인 맨 처음에 투자한 벤처투자의 물량 즉 벤처캐피탈이라고 그래요. 금융투자의 물량이 소진되어야 된다. 그걸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최근에 이 흐름을 같이 한번 볼게요. 제노코의 0796 투자자별 매매동량 종목별 투자자 같이 한번 볼게요. 제노코로 보시면 기타법인이 최근에 보면 던지고 있죠. 던진 게 신한금융투자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정권사별 매매동량에서 입체원 분석을 같이 한번 볼게요. 거래원 입체분석을 딱 보시고 일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별로 신한금융투자가 어저께도 3만5천주가 물량이 출혜됐고 최근에 16만주가 몰려있어요. 이 물량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보는 요령은 결국에 다터전자공시 사회태에요. 네이버에서 다터전자공시 치고 회사명에다가 제노코라고 쳐요. 제노코라고 치면 분기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에 이제 좀 이따 물로 반기보고서 나옵니다. 8월 17일이에요. 그리고 주주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 유태사미하고 최대주 진인척이 몇 프로 가지고 있는지 43% 가지고 있어요. 5% 이상 주주가 네오플렉스가 기술가치투자 투자조합이죠. 이게 이제 27만주 11% 가지고 있어요. 이거 주요주주이기 때문에 어 지분 변동이 있으면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좀 이따 신고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투자조합이 네오플렉스가 역시 투자조합이 역시 11.17% 두개가 있어요. 안동명은 개인주주죠. 제가 볼 때 여기서 티 나온다. 신한애들 신한 여기서 티 나오는데 이제 물량이 지금 몇주 남았냐면요. 계산해보면 12만주 13만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여요. 가장 최근에 주시장에 떠오른 테마가 바로 뭡니까. 무상정자 테마에요. 어저께 상한가 친계 바로 뭐죠. 원방테크에요. 역시 무상정자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시장에 무상정자는 아주 강한 상승을 띄고 있죠. 제가 일단은 제노크는 일단 여러분 카톡내용을 본다 그러면 자 내기합시다. 제노크서 한가가면 저에게 테라 사주고 만약에 반대로 한가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커피 카톡을 선물 준다. 내기 동참하는 분만 인정위해서 법적 책임 준수 이렇게 달라는 말에 이게 다 증거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만약에 제노크서 한가가면 이분들이 저한테 테라를 사주시면 되고 반대로 한가가면 제가 이분들에게 커피를 카톡으로 사주시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우리 기법방 가지고 있는 종목은 제노크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6만 900원까지 갔어요. 6만 이상 보통 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영상은 잘 보신 분 알겠지만 지지화 저항 이게 저항선이에요. 한방에 돌파가 절대 안 돼요. 이거 돌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까지 올라가야 돼. 7만 5천원까지 땡긴대로 올라가요. 이거 돌파 되면 그 다음 매물이 없어요. 9만원 이상은. 왜? 이노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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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가 를 벗기고 나니까 물량이 없죠. 땡긴땡긴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신고가 나오면 3,4일뒤 올라가거든요. 3,4일뒤 파는게 가장 기법 원칙에 맞아요. 자 그럼 다시 재놓고 들어와 가지고요. 신고가가 8만 9천원 이상이에요. 이거 돌파 되면 3칸도 올라가니까 한 11만원까지 팔아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가격이 따불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물방친다. 노노노노. 3만 3천원 오기 힘든 가격이고 조정 나온다고 그러면 신고가 패턴 나온다고 그러면 지지가 어디가 돼야 되냐 바로 이 라인 지지가 돼야 돼요. 이게 지지화 저항이에요. 이 정도면 할 줄 알아야 지지화 저항 개념을 알아요. 제가 지지화 저항 이 개념 한 번 더 설명 한번 들어보죠. 여기 지지화 급등제 오비치기 있죠. 여기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로지시스 지지화 저항 가지고 우리가 제 고가에 팔았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지지화 저항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급등제 오비치기 지지화 저항을 보면 자 2021년 4월부터 5월 사이가 재놓고가 6만원부터 이 저항은 6만원 지지가 얼마냐면 거의 5만원 선이었어요. 5만원 지지가 되는 게 올라올 때는 여기가 저항작용화죠. 저항작용화죠. 그다음에 지지가 돌파 되는구나 하니까 저항이 지지로 바뀌고 제일 상단 첫 번째 저항은 무조건 두드리면 한다. 6만원이에요. 6만원 선 이틀 전 매도가 돼야 되는 거죠. 아마 우리 기법반 회원들은 매도하고 떨어진 거 사고 이렇게 했을 것 같고요. 제가 제가 아침 방송한다고 바로 신규조 리딩한다고 hk 인원한다고 리딩을 못했죠. 6만원이 올라올 때 팔고 사는 게 정상이거든요. 무조건 먹는 게임이에요. 자 그럼 멤버십 오님은 여기가 바로 뭐다 저항이죠. 여기가 한 달간 뭐다 지지가 깨지면서 이 깨지면서 올라올 때 저항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돌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라인이 뭐가 된다 다 지지가 바뀌는 거예요. 빠져봤자 얼마냐 52,000원 51,000원이네 52,000원 51,000원 마저 빠져봤자 이 수평 라인이 5만원 선 이 수평 라인이에요. 물량 소화 과정이 있다. 그럼 애들 입장에서 무상정좌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한다고 봐요. 무상정좌 충분히 할만큼 세월이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 패치 캐피탈은 어차피 자기 돈 아니에요. 재무제표 반영하고 신한금융 투자 매도치고 나갈 거예요. 수익률은 800% 나왔다고 그러네요. 대박 쳤죠. 성격은 많이 받을 거고 국민량을 누군가 받아간다 이거죠. 그리고 주가는 올라가서 받느냐 아닐 겁니다. 조정 나올 겁니다. 조정 나올 때 사고 장중영 올라갈 때 팔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최저 빠져봤자 치수 많이 빠진다 점수를 약하게 준다 그럼 5만원 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5만 3천원대부터 5만원까지 모아주시면 재미점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 회사는 참 좋고 아직 제로가 안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놈 주식으로 우리 멤버 세우님에게 제노꼬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멤버 세우님. 저는 청기가입니다. 금요일 날짜 2021년 8월 16일 자 그리고 내일 일단 제가 남아있는 돈 12% 중에 절반만 들어가려고 합니다. 뭐를 기법반은 이미 지난 금요일날 종가에 추천한 종목이에요. 일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 박설바일 추천가는 7만 6천원 이하 7만 2천원 비중은 6%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차트 한번 볼게요. 박설바일 1봉이에요. 자 우리가 한 번도 왜 박설바일 안 깨지냐면 신기한 게 하나 나와요. 박설바일 하면 이날 3일간 들어갔을 거예요. 3일간 들어갔다가 쭉 모으다가 사안감 먹고 부산에서 고생했으니까 번개하겠다 호텔에서 뷔페에서 오겠다 약소 지켰고 그 다음날 지켰고 약소 지켰고 약소 지켰고 부산 가는 길이죠. 아니 아니 맨날 신규주를 제가 빨아서 하라고 했거든요. 급이라서 마이너 못 들어가야겠어요. 만족할지 가라고 했는데 볼륵먹을려고 하니까 그거는 소식 비법이 부져가지고 마인드를 그 다음날 쭉 팔고 갔잖아요. 빠져가 다시 올라갈 때 팔고 또 빠져서 올라갈 때 팔고 빠져서 올라갈 때 팔고 그 다음 보시면 박설바위와 같이 빠져있어요. 박설바위 개미들을 지켜놓으면 급등해요. 지난 금년에 죽여버렸거든요. 이 이유가 바로 뭐예요. 박설바위 지난 금년에 빠진 이유가 7만천원 2백 빠진 이유가 실적관련이에요. 그죠. 실적관련은 이미 안 좋은 기술을 틀며 상장에 무슨 실적이 좋을까요. 안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가지고 있는 개미들을 던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7만천원 2백원 오기 힘들다. 그래서 7만2천원부터 7만6천원 잡고요. 6% 비중만 하겠습니다. 왜 현금 6% 비중을 놔뒀는가. 우리가 생각한 7만2천원 깨버리면 그때 추가할 거예요. 그래야 백전백승이 되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멤버 셰어님 주식투자는 도박이 아니고 우리 기법 배워서 학률을 높은 구간에 배팅을 때리는 거거든요. 결국 평생 지급인 거고 하나의 트레이딩 기술이에요. 전략이죠. 차분히 하시고 너무 큰 무리한 투자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도 이제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수학의 계절 다 오고 있고 빨리 엠베지 투자하고 안 앞에서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웃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감사합니다. 저는 정기가이입니다. 필 승 유튜브의 정기가이재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 승